자 이번 시간에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외부 파일로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자 이 코드를 그대로 제가 변경을 할게요. 자 여기에 있는 이 스크립트라고 되어 있는 태그 대신에 뭐 스크립트 태그를 만드는데요.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신에 이번에는 src, 소스의 약자입니다. 이렇게 해서 소스 코드가 위치하고 있는 경로를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. 자 여기에다가 .slash를 하게 되면 현재 이 html 파일이 위치하고 있는 디렉토리 즉 로드라는 디렉토리 안에 있는 이 html 파일과 같은 디렉토리 안에 있는 자 스크립트 .js라고 하게 되면 자 이 .js는 관습적으로 자바스크립트를 담고 있는 파일은 .js라는 확장자를 갖습니다. 물론 저 확장자를 다른 걸로 해도 문제는 없어요. 자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앞에 있는 스크립트는 그냥 파일의 이름이에요. 자 그리고 제가 이 로드라는 디렉토리에 스크립트라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만들었고요.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전 시간에 살펴봤었던 이 코드 있죠. 이 코드를 컷해서 자 이 파일에다가 페이스트 붙여넣기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. 자 이 코드 안에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만 들어가야 되고요. 스크립트 태그와 같은 것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. 자 그리고 이 코드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삭제를 해주겠습니다. 자 그리고 실행을 하면 일단 에러는 발생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면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이 스크립트 태그 안쪽에 여기에 있었던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바로 이 파일로 우리가 분리해낸 겁니다. 예 그러면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? 자 자 실행을 하고 헬로월드를 클릭하면 잘 실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리고 크롬 개발자 도구를 열어서 네트워크 탭을 한번 열어보세요. 자 그럼 이 네트워크 탭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자 여기에 있는 이 스크립트.html이라고 하는 이 파일 이 파일은 우리가 방금 만든 이 파일의 이름이죠? 예 바로 스크립트.html 파일을 웹 서버에서 가져와서 웹 브라우저에 다운했다라는 뜻입니다. 그러면 스크립트.html 파일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바로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이 코드가 있는 거죠. 이 코드가 하는 역할은 스크립트.js라고 하는 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바로 여기 있는 이 비어있는 태그 안에 여기 있는 이 코드의 내용을 넣은 것과 똑같은 효과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코드가 하는 역할입니다.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네트워크는 뭐냐면 스크립트.js라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즉 스크립트.html이라는 파일이 일단 열리고 거기 있는 내용을 브라우저가 해석한 다음에 s-script 자 이 내용을 발견하면 바로 이 파일을 이렇게 내부적으로 조용히 다운로드 받아서 이 html 문서에 브라우저가 삽입을 시키는 것이죠. 자 이 맥락에서 보면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보시는 것처럼 바디 태그가 끝나는 이 지점에다가 위치시키고 있는데요. 이게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방법입니다. 이렇게 되면 첫 번째 html 문서에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완전히 바깥쪽으로 몰아낼 수 있습니다. 자 여기에 html의 문법이 아닌 건 없어요. 자 여기는 이 코드조차도 그냥 html의 속성값에 해당되는 것이죠. 자 이렇게 되면 이 웹페이지가 정보로서의 가치가 더욱 더 높아집니다. 왜냐하면 정보만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. 자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이렇게 웹으로 빼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script.js라는 파일을 여러 개의 html 파일이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html 파일마다 저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들어가 있는 것과 또 하나의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있고 그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여러 개의 html 파일이 로드해서 사용하는 것 중에서 무엇이 더 효율적인 걸까요? 당연히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별도로 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죠. 일단 컴퓨터의 용량도 적게 쓰고요. 그리고 만약에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 이 script 여기에 있는 내용 중에 어떤 버그가 있다. 그러면 얘만 바꾸면 되잖아요. 근데 만약에 html 파일마다 스크립트 코드의 내용이 있다면 모든 html 파일의 내용을 다 바꿔야 됩니다. 바로 그러한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유지보수의 편의성이라고 하는 거에요. 다른 말로 유지보수가 용이하다 이런 말을 쓰는 거죠. 즉 중복을 제거한 겁니다. 모든 웹페이지에 있는 자바스크립트가 중복되는 것을 하나의 단일 자바스크립트로 빼는 걸 통해서 중복을 제거한 것이고 중복을 제거하면 자연스럽게 유지보수가 편리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자바스크립트와 관련된 작업을 할 때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열면 그 안에 자바스크립트와 관련된 코드들이 응집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작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한 일이 되는 것이죠. 그러면서도 html과 자바스크립트의 결합도는 낮춘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브라우저는 캐시라는 걸 갖고 있어요. 캐시는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파일을 웹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그것을 브라우저에 표시를 하는 거잖아요.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미 다운로드를 받았던 파일까지 계속 다운로드 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. 그런 경우에는 바로 브라우저가 캐시라는 걸 통해서 이미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컴퓨터의 저장장치, 하드디스크나 SSD 같은 저장장치에 미리 보관을 해 놓습니다. 그래서 똑같은 파일을 요청할 때는 브라우저가 요청하지 않고 여러분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읽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대역폭, 아니 네트워크의 어떤 전송하는 속도로 인한 이 지연현상, 보통 레이턴시라고 하는데 그거를 현저하게 낮출 수가 있고 그리고 서버 쪽에 부담도 주실 수 있고 그리고 전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낮출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바로 캐시를 사용을 하는데 바로 이 자바스크립트 파일의 별도를 빼놓게 되면 이 스크립트 파일은 브라우저에 의해서 캐시가 되기가 쉽습니다. 그렇게 되면 한 번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더 이상 다운로드 받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html 파일의 용량을 경량화시키는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주고받는 데이터의 양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. 자 이렇게 해서 스크립트 태그의 SIC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자바스크립트를 외부의 별도의 파일로 빼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